주성기판지 기자회견을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짓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왕 속 애국가수의 선창에 따라 애국가 1절만 대창하겠습니다. 국기의 가사 국기의 가사 다음은 흥룩선전및 선물장정회장 국념이 있습니다. 모자를 벗고 일동봉역 공룡 다음 도견업체 1기 송구진 당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70분 왕독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라지팀의 고교연합 전상인대표 송구진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구 앞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3일전을 맞이하여 고교연합인 4.7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박경석, 홍남기, 미래야견, 한창욱 등 집권여당 고위인사 심의형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해건설청에 고발한 바 있는데 드디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원 공공지사부에 개정되어 오늘 14시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선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4.7 서울시장 및 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 및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 결과로 지어진 선거로써 집권여당이 절대적 우세를 만회하기 위해 어린 역대 어느 선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권 및 금권 선거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문재인 정권의 군의와 실전에 분노한 국룸들이 정권 심판 분위기로 돌아서서 자유오빠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는 절대로 덮어져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열쇠에 놓인 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강성시키기 위해 4.7 보궐선거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던 지난 2월 25일 오후 대통령이 당정청 20여 명을 대동하고 부산에 내려와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보궐회에 참석하고 가덕도 신공예정비를 방문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공공연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물론 매표 행위에 해당되는 방동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열린 우리당을 미뤄달라고 미뤄달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기관에 해당되어 한의 초축까지 다 안마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브루킹 사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 후 6.13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정권연장을 위해 작년 4.15 총선에서 당정청이 공모하여 180석을 확보한 후 수많은 악법을 날치기로 계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당원까지 고쳐놓았다가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보궐선 부당시장의 송충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원을 다시 고쳐서 후보를 낸 외로남불의 화렴치를 치른 소름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회는 가덕도 신공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정성 검토도 없이 주부부서인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단시 유권자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야당과 학위 없이 일반적으로 가덕신공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야당과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단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덕신공원법을 통과시킨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며 추경을 변성하여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매표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라에 승인들에게 비롯한 정치권력자 11병을 사법당기에 도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별 시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골골 사건을 공영수사부에 배정하여 수사를 접수한 것은 천만다행으로 일화할 것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다시는 부정선거를 연두에 내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사건이 용두삼위가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감시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일 나라지키는 고기원업 전 국민의 소통입니다. 다음은 고기원업 제1기 김일도 회장님의 연결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득인 회장께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기원업어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을 위치한 11명을 법에 심판되어 올리고자 고발한 바입니다. 이 고기원업은 우리의 아들, 딸들인 40, 50 세대 그리고 손자, 소녀인 2030 세대에게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눈을 깎기 위해서 전국에 350여 개 남녀 고등학교 동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8순위에 접었다로써요. 이승마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을 근국한 대한민국을 근국한 그 보름 뒤인 9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한반도 역사상에 백성이 입금의 신화가 아니고 나라의 주인이란 것을 처음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지키고자 가슴속에 간직해오면서 평생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거치의 국가입니다.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고 법의 정의가 살아있고 만 백성이 법을 지키고 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을 더 일가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2019년 9월 28일 고교연합의 200여 회원들이 강화문 강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삿발을 하면서 조국 문재인 대출을 외쳤지만 조국은 물러났지만 문재인은 아직도 청와대 안방, 사랑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교연합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끔 극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골을 떠나기 전에는 산소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유교사들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자유의 고마움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반년 년 동안에 걸친 문재인 정권의 질의와 복제를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젊은이들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흘러간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번영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에 이 경험이라는 지혜를 가지고서 그들의 미끄름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